뭐..맞기 많구나 일단 맵 자체는 그렇게 작진 않을 것 같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겠죠? 이번에 1년치 시즌패스 얘기를 나온거 보니까 게임 자체가 멀티로서 계속 나올 것 같긴 해요 왜 예약 구매 중에 디럭스판인가 그걸로 하면 1년치 그걸 준대요 시즌패스를 문제는 이 게임이 방송용으로 재미가 있을까가 문제거든요 이런 게임의 특징상 하는 사람만 재미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파티를 하게 되면 파티하는 사람끼리만 재미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지? 뭐지? 파츠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해요 지금 파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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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렉트로닉 부품 같은건가? 나중에 무슨 개조로 한다든지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아 나 진짜 제발 저격증 한 번만 먹어보자 이걸 가지고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뭐 이런게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거야 이거 뭐 그럴 수도 있구요 먹어두면 나중에 쓰게 하겠죠? 냉장고 소다가 들었대요 뭐라고 그거 가지고 오오오오 에너지 봐 선생님 왜? 뭐야 이거? 그렇죠 오케이 무릎 보호대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무게요? 무게는 아니고 그건 있어요 아이템 소지량 제한은 있는데 무게는 없는 것 같아요 분위기상 아이템 소지 제한은 있는데 가방이 도라에몬 가방인가봐 막 집어넣어도 돼 도라에몬 가방인가봐 막 집어넣어도 돼 무게 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무게 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 무게 게이지라고 할 만한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가자 가자 달리자 이게 애매한거죠 지금 하나 확실하게 전 이 게임이 나오면 반드시 할 것 같은데요 문제나 그거죠 이거 방송으로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네요 왜왜 나한테 뭐 바래 아이템 주라고? 안줘 어? 바운티? 저기로 가게 되면 캐스트가 또 다른게 발생하나본데? 저런 서브캐스트나 긴급캐스트 같은게 굉장히 많은가봐요 나중에 이런건 어차피 우겨넣으면 되는거니까 지금 이케가 저캐인거 같은데? 이케가 저캐인거 같은데? 오케이 아까 벽에 붙어가지고 캐스트 진행한걸로 잘못 파악했나봐요 컴퓨터가 뭐가있어 저거 아우 쏘리 사람이네요 몬스터인줄 알았어 미안 몬스터인줄 알았어 미안 좋아 전투 시작 얘들이 오 엘리트다 좋아 전부 다 엘리트인데? 아 전부 다는 아니구나 좋아 점샷 재장전중이구나 자 조준점 아니네 톡톡톡톡 아아 카디는 안나오나? 나는 자 2차지역 저거는 이제 아이템같은거고 자 총알 보급받구요 저희는 장비 아이템 같은데 저게 뭐가 좀 떨어진거 같긴 한데 진짜 무게인가? 그니까 그니까 지금 저게 지금 땅에 떨어진거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군요 3개나 먹었어? 의미가 없잖아 근데 뭐가 가득 찼으니까 저렇게 떨어뜨린거 같은데 근데 왜 이걸 다시 안집어지냐고 아 저런거 알 수가 없어 어 그럴 수도 있군요 아잠깐만 왜 샷건을 꺼내 어 ох 오오 오잠깐만 선생님 아 어 그래 내가 태양의 아들이지 오! 저거 아프다 와! 엘리트야 괜찮아 템 줘 템 어?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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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돈이 없어요 돈이 애들이 너무 비싸 고개? 일로와 그래 이쪽으로 오겠지? 넌 달려야 돼 하지만 나는 착권을 쏠 거야 원킬이지 뭐 사람들은 착권에 대해서 너무 저평가하고 있어요 제가 참 사랑하는 무기인데 TPS는 짱이지 진짜 대충 쏴다 맞고 저 위에 쟤를 잡아야 되나 본데 어? 개그까지 있어 강력한 적이 틀림없어요 수류탄을 쏘고 있을 때 손을 맞추면 술탄을 떨어트린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하면 어? 잠깐만 밑에 지금 누가 있긴 있는데 오케이 유저는 아니고요 그거죠 적이죠 적 보스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애초에 PVP보단 PV2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기는 게 훨씬 더 마음에 드네요 아프다고 이거 다 아프다고 이거 다 언제까지 싸웠 거야 오우 겁나 아픈데 회복되나 이거? 어느정도 회복되는구나 괜찮아요 짤짤이 합시다 급할 거 없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마스크 줬어요 마스크 어? 어? 얼마 스킨? 아닌데 아닌데 피통도 있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2.5% 2.5% 아 저 프린트가 뭐지? 좋아 14 뭐든지 올라가면 좋겠지 뭐 스킨 같지는 않은데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아 지금 와서는 뭔가 할 수 없군요 예 근데 다 효과가 똑같은 것들이라 좀 팔긴 팔아야 돼요 사이트 캐스트 자 이쪽 가보자 아 데이터 스캔 다운로드 파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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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트 여기서 그렇게 효율이 없어서 그렇지 안싸 안싸, 뭔 돈슛이야 파밍 하기 시작하면 아마 이 게임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레어 파츠도 따로 있구요, 파츠도 레어 뭐 이런게 따로 있으니까 등급이 어라? 어라? 오케이 오케이 커피숍 같은데? 소다 아, 저런 걸로 먹을 수 있겠지?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얘들 입장에선 방금 먹었던 음식들은 어디서 먹을 수 있을까요? 아, 진짜 잘못 썼어 또 음식대로 먹을 수 있어야 될텐데 그래야 피를 채울 수 있을 거 아니야 아까 음식을 먹는 순간 끝인가? 아까 음식을 먹는 순간 끝인가? 그냥 집는 순간 먹을, 먹는 걸까? 라스트 오브 워스처럼? 라스트 오브 워스처럼? 그럼 피로도 차든가 피 차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을까요?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을까요? 지하나? 뭐 이런건가? 일단 무시합시다 못 찾겠는데? 뭐 어떡해 아냐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던지 음 이 근거 보군요 뒷문인가? 뒷문이야 그래 매번 언제나 날 배신하지 않지 그래 매번 언제나 날 배신하지 않지 문 안 열리고? 야 문 문 문 문을 열어야지 아 오케이 이거 열리고 아나이씨 열쇠가 없네요 열수가 없어 그게 이제 락핀이 있어야 돼요 만능 열쇠 같은 아니면 이제 고지라고 저한테 그런가요? 특정 단어가 연상돼서 그런가봐요 무시해요 보자 여기 같은데? 새로운 맵인가? 갑자기 막 애들 엄청 세지는건 아니겠지? 몰라요 그냥 뭐 연인인 사이인거 같아서 남녀 사이는 방해하는거 아니라고 들어가지고 뭘 찾으려는거야? 뭘 찾으려는거야? 뭔가 있나본데 여기 에코에 접속합시다 에코에 접속합시다 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찝어가지고 뭔가 그림을 만들어야 되나본데 스트리트는 너무 위험해 아 페이 내가 매일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페이 너무 위험한 페이 오오 야 이런 이것도 나중에 재미있을 것 같던데? 짜증나게 알려나 사람? 전혈의 pvp도 재미있는있겠지만 저는 pv 나 이런 모험하는게 더 흥미로워서 다시 마을로 돌아온거 같은데 이건 뭐지 또? 메소드? 몰라 일단 주워 먹고 봅시다 저거 다섯개 다 모으면 뭐가 되는거지? 다섯개 중 두개로 모았는데 아 근데 민간인데도 많다 아 이게 뭐야? 글쎄요 날이 뭐 사람이나 모르는거니까 벽 건너편인가? 뭐 일단 모르면 제끼고 서브캐스트도 있지만 갑자기 생긴 캐스트들도 있어서 300m? 아 200m 줄어들긴 줄어드는구나 이거 잘못됐나 싶었네 왜? 왜 날 시비를 걸어? 그냥 가려는 사람한테 말이야 아 근데 물량이 너무 없는데? 피 이래가지고 어떡해 백 백 백 팔십 템을 주세요 스몰 smoothie 오케이 메드킷 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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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립 뭐가 바뀌는 거지? 아! 저걸 잡는게... 정확도가 조금 더 좋아진다는데? 아! 손잡이구나! 왼손을 딱 견착하는 손잡이구나! 그립이라 하더만 저런식으로 파츠를 만들어가는거군요 물약을 구했어요 제가 봤을때는 마을에서 회복시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베이스캠프 같은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의사가 있으니까 제가 구해주기도 했고 지금으로선 자연적으로 피를 채우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나 왔어 그래 얘를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간건가? 그래 우리도 이제 여기로 가야지 아니 우린 그냥 못가 장난해? 우린 돌아가야돼 알았어 알았어 시키는대로 할게 네 패션336360님 어서오세요 찾아가셔서 감사합니다 나름 이것도 이제 찾아가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엔 아 쏘리 눈앞에 보이길래 눈앞에 보이길래 눈앞에 보이길래 자 이번엔 어떻게 하냐 자 위를 봐 아 집안으로 도망간 애들을 뒷문으로 이렇게 침입했나봐요 나쁜 아들이네 너희들 잘못했네 나름 탐정 모드 같은데 이거 이렇게 건물을 잠입을 해서 자 문을 따고 자 문을 따고 자 문을 따고 안전하나 보이지는 않네 안전하나 보이지는 않네 안전하나 보이지는 않네 지금 계속 떨어뜨리는거 보니까 지금 계속 떨어뜨리는거 보니까 뭐가 가득차게 찼나봐 진짜 아 진짜 맵이 다 이런식이네 위로 올라가도록 합시다 아 그러면 그녀는 과연 지금 안전할 것인가 뭐야 이거 아 여기로 왜 왔어 내가 뭐가 있을 줄 알고 왔는데 그냥 집안에 있는 계단을 이용하면 됐구나 아 이거 너무 머리를 굴려도 좋은게 아니야 아 이거 너무 머리를 굴려도 좋은게 아니야 그래서 그 여자가 지금 다 죽여버렸는데? 다 죽여버렸는데? Fauci 엄마는 who 구하러 왔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다 죽이고 난 D 였다 이런건가? 진짜 얘가 다 죽이고 난 뒤였나봐요 온김에 베이스 캠프나 갔다 가죠 이거 뭐지? 웹폼 파츠? 너무 먼데? 저거 뭘까요? 조작감은 진짜 괜찮아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나온 TPS 중에서는 최고가 아닌가 싶어요 기타로 두들겨 폈건가? 다만 지금 PC버전 같은 경우는 버그가 상당하대요 가자 오 야야! 안돼 잠깐만 선생님 아프다고 어떡하지 이거? 어머도 안될거 같은데? 일단 내려가자 일단 풀 쏘는데 단점이 30프레임이에요 60프레임 안된대요 자 물약 물약 꼽아 지금 뭐 PC가 최적화가 생각보다 잘 되어있다는 얘기는 있던데 그까진 뭐 잘 모르겠네요 애초에 근데 그래픽으로 하는 게임은 아닌 것 같아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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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악! 매그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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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그넘이라고? 지금꺼보단 좋을까? 이놈의 건축들은 좋아질 생각을 하는구나 예 저도 요즘은 퍼드가 더 손에 익어서 아 아까 봤던거 그대로 또 보는거구나 의미였구나